사실 지금 이재명 씨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개양을 해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짊어져야 될 그런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박용진 의원하고 주고받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녀인 증거를 내쉬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에 툭 하고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답합니다. 수사기관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이용 의혹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다음 날인 8월 10일 민주당 당근회의서에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관련된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대장동, 벽형동, 변호사비 대납 의혹, 법인카드 이용권 바로 옆집에 뭡니까? 무슨 캠프 운용권 그 의혹이지만 상당히 뭐죠? 설득력에 있는 의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판글의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용진 의원은 이날 tv토론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 상황이라 하셨으니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 그러자 이재명 의원은 마녀가 아닌 정거가 어딨냐. 마녀인 정거를 박 의원이 본인이 내라고 불쾌감을 속했고 자신을 향한 검경수사가 마녀사냥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내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박용진 의원이 제가 마녀라고 한 적은 없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해가지고 이 설전을 보면서 박용진 의원이 좀 젊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은 1964년생이고 박용진 의원은 1971년생으로 강북구을에서 재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어떻게 당선됐는가 옛날에 재야 전문가가 분석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의 강북구을의 선거 결과입니다. 이 선거 결과는 강북구을에는 6개의 동의 있고 6개의 동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모두 다 승리를 하죠. 차익값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그런데 그 차익값이 어마어마합니다. 플러스 9.3 플러스 12.3 플러스 12.2 플러스 13 플러스 13.4 플러스 8.4 이것은 선거 데이터를 만지는 사전투표에 선거 데이터를 만지는 작업이 없으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결과죠.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투표소에서 다 승리를 합니다. 아마 4, 50개 되겠죠. 그리고 그 차익값이 플러스 8% 플러스 13%입니다. 0에 3%가 나와야 될 값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오고 두 개가 다 좌우대칭이고 미래통합당의 안홍열 후보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3%가 나온 겁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냥 바로 뭐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선거가 문제가 있었구나. 관내 사전투표에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강복구 얼마니 아니고 2020년 4.15 총선에 전국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만 빼고 나면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3에 플러스 17%.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올 수 없죠 차익값이. 미래통합당 후보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16%에 0%입니다. 차익값은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강북을에서 나왔던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두 개가 크게 뭔가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전투표 선거 데이터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을 이런데도 불구하고 7월 28일 날 천대엽과 조재현은 인천광역시 4.15 총선 인천연수홀 판결문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 선거 데이터는 문제가 없고 그 이유는 이후에 치료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성 지방선거가 4.15 총선 선거 데이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런 판결문을 쓴 거죠. 판결문을 이렇게 딱 정리해 가지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게 거짓말이죠.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이라 볼 수도 없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성 지방선거에도 동일화의 관찰되는 현상이다. 모두 다 사전투표에 손을 댔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냥 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이게 여러분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게 2020년 4.15 총선의 강북을에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 동별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딱 분석하니까 선거 데이터가 자연수가 아니고 만들어진 숫자라는 것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동별로 동별로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40% 옮긴 거지 않습니까? 박용진 후보의 반올림 해가지고 동별로 여러분들 40%씩 빼앗은 것이 발각이 된 거죠. 이게 발각이 됐기 때문에 뭡니까? 발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프가 자연수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기계적인 게 나온 겁니다. 투표소 레벨에 다 손을 댄 겁니다. 45%씩.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분석해 보니까 딱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강북을 사전투표는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45%를 가져간 겁니다. 45%가 3685표입니다. 이게 반올림한 것이 3685.20인데 020은 그냥 제가 할 수 있으니까 3685표를 가져간 겁니다. 국가혁명배당감 후보한테서는 표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후보는 정상적인 선거였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59%인데 70%를 뻥튀기를 하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정상적인 투표는 38%를 얻어야 되는데 29%를 줄여놓은 겁니다. 27%를 줄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사전투표 선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떠냐 하면 미래통합당의 안홍률 후보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은 28%, 당일투표 득표율은 39%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익값 11.6%죠. 미래통합당하고가 혁명배당금당 후보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8%를 가져간 겁니다. 박용진 후보가. 그러니까 가져가고 빼앗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 23.6%의 표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의 전국평균은 25% 다 손을 댄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 인수에. 이게 이런 컴퓨터로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입니다. 1번, 2번, 3번만 이런 보더라도 사전투표에 손을 댄 것이 그대로 발각이 되죠. 왜 그런가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59%입니다. 사전투표율이 70%입니다. 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11%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미친 결과입니다. 0에서 3%도 많은데 11% 격차를 벌려놓은 겁니다. 왜 격차가 벌어졌나? 사전투표를 만진 겁니다. 표를 빼앗아서 집어넣어준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39%, 사전투표율이 27%입니다. 12%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박용진 후보가 당일 득표가 59%면 사전투표도 59%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3 정도의 건수한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투표를 그냥 만진 겁니다. 그것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아 이렇게 40%를 만졌구나. 40%를 만져놓으니까 40% 이동을 사전투표 득표율의 40%를 이동을 시켜놓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5%의 절반을 안옥유럽과 함께 빼앗았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여기는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선거를 만질 수 있으니까 여론은 어떻게 안 만지겠습니까? 여론 만지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헛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판결문에 쓴 게 다 헛소리라는 이야기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제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아 이게 옳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없는 거죠. 소심하고 허대만 멀쩡한 사람이 이런 문제를 직실하지 않으면 본인도 어려우지만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